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에서 지문 인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장웅, 변영재 교수팀은 지문과 온도, 압력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투명 센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지문 센서의 낮은 전도도를 극복하기 위해 은나노 섬유와 은나노 와이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투명 전극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한 투명 전극으로 투명 지문 센서를 제작한 결과 기존 센서보다 민감도는 17배 높았고 압력과 온도 측정은 물론 위조 지문을 구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투명 센서는 일반 디스플레이는 물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